엠카의 레전드 코너, 미니팬 미팅이 부활했습니다. 돌아온 미니팬 미팅의 첫 번째 게스트, 잇지, 어서 오세요.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먼저 잇지를 만나기 위해 함께해 주신 잇지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려요. 네, 미지, 안녕. 잇지가 본투비 앨범으로 컴백을 했는데요. 오래 기다려줘서 고맙고 우리 함께 재밌는 활동해봐요. 여기 계신 미지 여러분들도 잇지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잇지의 따끈한 신곡, 언터처블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 이번에 본투비 앨범의 타이틀곡인 언터처블은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함께 맞서 나가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잇지 하면 또 퍼포먼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포인트 안무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빰빠리 구간에 나오는 빰빠리 댄스인데요. 손을 이렇게 꺾어주시고 앞 사람에게 이렇게 뒤뚱뒤뚱 쳐주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미니 팬미팅 속 작은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엠카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네, 사전에 엠넷 플러스 앱을 통해 팬분들이 잇지에게 하고 싶은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들을 선별해봤습니다. 먼저 엠카가 대신 전해드릴 첫 번째 질문. 이번 앨범에서 본인의 솔로곡을 제외한 최애 수록곡이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정말 어려운데 저는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본투비를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저는 미스터뱀파이어를 좋아합니다. 저도 미스터뱀파이어를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잇지 포카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포카는?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착을 입고 찍은 포카가 있는데요. 거울 셀카 포카입니다. 그게 멤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쁘게 나와요.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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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을 해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찰칵! 네, 질문 세 번째입니다. 2024년에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 연도에 두 번째 월드 투어를 시작하거든요. 그 월드 투어 건강하고 행복한 기억 가득 채워서 끝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미니팬 미팅을 통해 팬들이 아티스트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과 질문들을 엠카가 대신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인 수요일 저녁 6시까지 엠넷 플러스 앱을 통해 질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해당 아티스트의 싸인 CD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있지 여러분, 오늘 엠카에서 준비한 무대 스포 살짝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굉장히 규모가 클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파워풀 할 거고요. 코 피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그럼 있지 여러분들, 오늘 미지와 함께한 소감, 방명록에 남기면서 미니팬 미팅은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에이턴과 정세훈, 더보이즈 스페셜 유닛, 그리고 저희 YG 무대가 이어집니다. 그럼 안녕!